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꽁트 5편입니다. 채순이 김여사와 남편 양승본 손수건을 먹어버린 바지 정선교 8시 여자 정항암 운동회 연습 채정순 친구아빠입니다. 이 작품들은 개간 문예지 문예빛단 2024 가을호 65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김여사와 남편 채순희 이빨이 또 탈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퇴근한 김여사 남편이 오만상을 찡그리며 거실 소파에 앉는다. 어떡하긴 치과 가면 되지 웬 걱정이시오? 누가 치과 갈 줄 몰라서 그래? 임플란트 하려면 목돈이 들어가니 걱정이지. 그럼 당신 이빨 보고 한 5년에 한 개씩 빠지라고 하시구려. 허 참 걱정되어 말하는데 꼭 남의 일처럼 말하네. 남편은 내 편 아니고 남의 편이라던데 당신은 여직 몰랐수? 이빨 탈라면 빼고 해 넣어야지. 그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요? 틀리는 하면 안 되겠지. 무슨 틀리를? 90노인이면 틀리하겠지만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시면 식사만 하고 나면 두 분이 틀리 빼서 싱크대에서 씻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복이 거시기압디다. 특히 저녁에는 두 개 물컵의 틀리를 나란히 담가두고 합주기가 되셨는데 애들이 보고 즐겁을 하고 내가 뚜껑 달린 예쁜 틀리통 사드려도 물컵만 사용하셨으니. 본성이 착실한 김여사 단편은 큰 돈 드는 일에는 항상 걱정을 먼저 했다. 그러나 김여사는 틀리만은 반대다. 친정 부모님도 이빨이 다 빠져 틀리를 하였는데 애관상 가지런한 이빨이 보기만 좋았지 식사하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고 음식이 잘 씹어지지 않아 가위를 들고 다니셨다. 명품 기계도 그만큼 썼으면 고장나지. 1, 20년도 아니고 60여 년 하루 3끼 밥만 먹나? 5만 먹을 것 입에 달고 사는데 우째 이빨 탈이 안 날까? 내가 치과에 따라가서 월부로 해달라 떼 써볼 테니 걱정 마시유. 흐흐 쯧쯧 엿장수 마음대로지 김여사 남편은 탈난 이빨이 건들려 아픈지 밥도 한쪽으로 살살 씹으며 우거지 상을 했다. 아프면 아기처럼 엄살이 심한 남자다. 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말 들어봐야 때울 건지 임플란트 심을 건지 알지 당신 시방 이빨 몇 개가 아픈데? 몰라 말해봤자 금방 잊어버릴 거면서 묻기는 왜 물어? 전화가 왔다 작은 딸 하나다 엄마 별일 없지? 뭐 하시유? 별일 없다 티비 보고 산다 아빠는? 이빨 아프시대 별일 있네 어느 이빨 아프신데 아까 들었는데 여보 당신 어느 이빨 아픈데? 왼쪽 어금니라고 말했잖아 왼쪽 어금니래 왼쪽? 윗니야? 아랫니야? 글쎄다 당신 윗니야? 아랫니야? 지가 병원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뭘 물어봤었노? 윗니 아랫니 윗니 아랫니래 병원비 대줄 것도 아님서 뭘 물어봤었노? 하신다 나 참 엄마 아빠 부부 맞아? 김여사는 김여사는 문득 지난 일이 생각났다 이태전 서울 사는 큰딸이 TV에 부산지역 태풍 소식에 안부 전화가 왔다 부산은 태풍 전야로 아주 조용했다 별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지금 뭐 하시유? 컴 들어와 놀고 있어 고수섭친다 아빠는? 아 참 너 아빠 오늘 오후에 임플란트 두 개 심었다 별일 있었네 아빠 힘드셨겠네 아빠 어느 쪽에 심었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 참 엄마 아빠 부부 맞아? 얘 지금 물어보면 되지 기다려 김여사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오늘 임플란트 어느 쪽에 했는데? 서울서 묻네 오른쪽 내 아빠 오른쪽이래 오른쪽이면 윈니야 아랫니야? 글쎄다 당신 우이야 아래야? 아랫니 마취가 덜 풀려 말하기 거북하니 딸내미 전화 바꾸지 마 아랫니래 너 아빠 전화 사절하신대 엄마 아빠 정말 부부 맞아? 딸애는 전화로 쿡쿡 웃었다 김여사는 자신이 임플란트 시술했을 때 경험을 기억하여 전복죽으로 남편 식사를 차렸고 마취는 차차로 풀릴 것이고 처방전 약 먹고 입 가시는 약으로 자주 헹구고 하다보면 슬슬 부기도 빠지고 그러는 건데 뭘 그때는 딸이 한 말 부신코 던겼는데 이번에는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따금 그 말이 기전에 재생되어 들렸다 엄마 아빠 부부 맞아? 그럼 내가 어쩌라고? 내가 남편한테 너무 무심한 걸까? 아니야 그 옛날 남편이 시골집 가서 하루만 안 봐도 엄청나게 보고 싶고 하루 밤 안 안아주어도 서러워 토라지고 눈물 흘리던 시절이 내 얘긴가 남의 얘긴가 이젠 아니지 자고 나면 휘딱휘딱 바뀌는 세상에서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도록 한솥밥 먹었으면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되어야지 아무렴 불편한 손님 같을까 눈빛만 봐도 속내를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귀신처럼 알지 척 보면 척 알아서 대강대강 맞춰가며 사는 게지 그리고 얼굴이나 손발 같은데 보이는 곳이며 내가 왜 몰라 남의 입안에 벌린 공사를 난들 알 수가 있나 남편은 그 후 치과에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 나는 또 모르겠다 저 남자가 이빨 몇 개를 뽑고 몇 개를 덮어 씌우고 임플란트는 몇 개 하는지 N쪽인지 오른쪽인지 또 까먹었다 아무래도 남의 편이라 그런가 가만있자 나는 언제 했지 임플란트 심긴 심었는데 몇 개 하였지 아랫니야 위니야 통 생각이 안 나네 손수건을 먹어버린 바지 양승본 차가 달리면서 역을 만나면 정차를 했고 그때마다 여객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시간에 비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르데리고 있었다 나는 온양 지방의 분여자들에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란 주제의 특별 강의를 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나는 정장 차림을 하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시발역에서 승차를 했으므로 다행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50대인 나보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다 수원을 지낼 때 통로에 섰던 처녀가 입구로부터 밀려드는 여객들에 의해 점점 내 옆으로 오더니 끝내는 바로 내가 앉은 의자 앞쪽으로 밀려와 서있게 되었다 결국 결국 그녀는 나와 거의 무릎이 닿을 만큼의 거리에서 서있었다 언뜻 보아도 처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탤런트처럼 예쁜 여자였다 하얀 얼굴에 유난히 검은 눈동자는 빛을 바라고 있었고 입술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다 나는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한 번쯤 말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통의 여자보다 약간 볼록하게 보이는 가슴의 볼륨은 팽팽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짧은 스커트 자락 아래로 드러난 두 다리는 뽐내도 좋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바람이라도 불면 은밀한 부분이 보일 만큼 짧은 스커트의 끝자락은 그녀가 약간만 움직여도 가볍게 흔들거렸다 그녀는 더위 때문인지 손수건으로 연실 자신의 이마에 베어드는 땀을 훔쳐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견눈질로 자주 쳐다보았다 평택을 지나면서부터는 그녀가 이상하게도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생각도 아는 채 자꾸만 나의 중요한 곳이 숨겨진 하체 쪽을 견눈질로 쳐다보았다 정작 하체 주인인 나는 그녀의 눈길 때문에 내 하체 쪽으로 눈길을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쪽으로만 눈길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길이 내 몸에 닿지 않는 순간순간을 직감으로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의 하체 쪽을 만져보았다 그런데 내 하체를 만지는 순간 손에 잡히는 것은 와이셔츠 자락이었다 바지의 중심 부분을 가린 그곳은 오래된 바지여서 단추로 되어 있었다 나는 단추 하나가 제대로 잠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 사이에 삐져나온 와이셔츠의 자락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중심 부분이 아니면 확 일어나 옷을 제대로 입으면 되렸만 처녀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앞에서 눈동자를 돌리기가 곤란했으므로 점잖게 계속 손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의 눈동자는 앞만 보고 있었다 그러한 나의 행동에 그녀는 더욱 열심히 나의 하체를 쳐다보았는데 슬쩍 보이는 내 눈에는 그녀가 황당한 표정까지 짓고 있었다 나는 순간 그녀가 내릴 때가 다 되었는데 나와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은 못하고 마음만 태우는 그녀를 보자 나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녀와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소식적 성격 탓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사실 사람들은 대개 나를 좋아했다 나이에 비하여 젊게 보이는 데다가 특히 잘생긴 몸매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만약 일어선다면 그녀의 키와 나의 키는 약 한 뼘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보통 남자들보다 약간 큰 키에 속했는데 그녀의 키도 보통의 여자들보다 약간 커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자주 나의 하체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 조심스럽게 삐져나온 와이셔츠를 집어넣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그 삐져나온 나의 와이셔츠 자락을 완전하게 집어넣은 다음 이번에는 역시 조심스럽게 바지에 단추를 잠그려고 했는데 단추는 제대로 잠가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상했다 어떻든 나는 그때서야 마음을 놓고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내가 앉은 의자 주위에는 공교롭게도 여자들만 앉아 있었다 내 주위의 여자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다 그녀도 웃는가 하고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 역시 얼굴을 붉힌 채 웃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녀는 무엇인가 나에게 말을 하려는 듯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얼굴은 이상하게 열이 오른 듯 붉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기차가 범추자 그녀는 목적지까지 왔는지 황급히 내려버렸다 마음이 허전했다 잠시 후 나는 온양에 도착해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볼일을 보기 위해 바지의 앞단추를 열려는 순간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바지 안에는 여자의 순수건이 들어있었다 순간 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지구멍을 찾아 숨어버리고만 싶었다 여덟시 여자 정선교 저녁 일곱시 저녁이었다 오늘 늦게 가면 안 될까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호텔 커피 휴게실 남자가 연희에게 물었다 연희는 곤란한 입장인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예약해뒀어 방 미안해요 9시까지는 집에 도착해 있어야 해요 연희가 늘 하는 대답 이었다 29살 여성인 연희는 8시까지 밖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하니 부모님이 엄하신가 봐 그렇지 않아요 늘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 있으니깐요 두 사람은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순서대로 관계를 끝내고 그녀는 8시에 떠났다 연희는 날이 갈수록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연희가 마음에 든 남성에게 접근하면 그 남성은 연희에게 푹 빠져버린다 남성들은 연희를 8시 여자라고 불렀다 멋진 남성들이 여러 명이나 연희에게 흠뻑 빠져 있었다 아식비도 연희와는 8시까지 데이트와 성관계까지 끝내야 했다 연희는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일했다 회사 일이 끝나고 호텔에서 요일별로 만나는 남자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면서 사랑을 했다 그리고 룸 서비스를 받고 관계가 끝나면 8시에 샤워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했다 왜 연희가 꼭 8시에 가야 하는지 애인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벌써 8시야? 이젠 집에 돌아가야 하지? 연희가 집에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였다 침대 위에 있던 한 애인이 그 이유가 궁금해 그녀에게 결론을 내렸다 연희 결혼했지? 글쎄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만날 수 없는 거 아냐? 그런가? 그녀와의 만나는 시간은 평일 뿐이었다 남자가 연희의 집에까지 배웅한다고 하면 연희는 펄쩍 뛰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연희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주소는 헤어진 뒤에 자기 편지를 보면 슬퍼지잖아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연희 늘 이렇게 섹시한가?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섹스 즐기는 법도 프로급이고 그러니까 연희는 결혼한 거야 어째서? 여자는 결혼하면 멋지고 세련되거든 어떻게 이런 멋진 여자가 있었던지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건 그 여자가 결혼한 후거든 그럼 내가 결혼했다면 이제 나하고 끝내겠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 그럼 됐네 우린 8시까지 재미있게 즐기면 되잖아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말했다 내가 결혼했는데도? 연희 남편하고 당장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잔 말이야 자기 억지 부리지 마 나는 남의 여자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여자는 이혼해도 반년간은 재혼 못해요 난 그때까지 기다린다 반년 뒤였다 연희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연희는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는 만나는 남자들마다 호텔에서 긴 밤을 보냈었다 이 남자다 싶어 약혼의 약자만 꺼내면 남자들은 떠나가 버렸다 이유는 과부나 부질서한 생년인 줄 알고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연희는 생각해냈다 긴 밤은 그만하고 8시까지만 신데릴라가 될 것이라고 그 후부터 연희는 인기가 있었다 연희는 남편 따위는 없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잠시 결혼한 척 했을 뿐이었다 단 한 번도 연희가 먼저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제멋대로 잘못 짚었을 뿐이다 그리고 연희에게 거쳐간 어떤 남자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된 거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 남자도 행복했다 운동의 연습 정항암 1955년 9월 초순 비금동 국민학교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추석 무렵 열리는 가을 운동회였다 다운은 추석 맞이 운동회 연습에 열중했다 해마다 열리는 운동회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 전체 축제여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400여 명 정교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도시락을 들고 와서 구경했다 아이들은 옷소매가 없는 모시적삼과 반바지를 입었다 개중엔 팬티를 입지 않은 아이도 눈에 보였다 운동장 땅바닥에 앉으면 러닝셔츠가 반바지에서 빠져나와 등이 환하게 보이기도 했다 하기야 하루 3끼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학생들은 운동회가 2주 정도 남을 떼어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서 달리기와 공 터뜨리기며 줄다리기를 하는 등 연습에 열중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열심히 지도했다 6학년 상급생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 철봉 기계체조를 연습했다 뜨거운 대학볕에 앉아서 여러 날 운동회 준비를 하는 일이 점심때가 되면 배도 고팠다 오랜 시간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시간을 보내면 무료하고 정신이 산만해졌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느라 낙서하는 아이들도 더러있게 마련이었다 유영훈 선생님 저것 짠 보랑께 추나는 빤스도 안 입었당께 해설 유영훈 선생님이 음악에 재주가 뛰어나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학생들에게 농담도 잘하는 장난꾸러기 선생님이었다 추나 거짓말 말한께라오 오늘 빤스를 새로 갈아입었당께라오 해설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유영훈 선생님 거짓말 말한께 가랑이가 훤히 보이는디 뭔 말을 한당가잉 해설 싫다는 추나의 허박지를 반강제적으로 만졌다 추나 아니랑께라오 참말로 그랬당께라오 해설 그녀는 정색하면서 영훈 선생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았다 유영훈 선생님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게잉 바지를 벗어보란께 해설 추나가 싫다는 것을 무시한 채 사타구니를 더듬으려고 가까이 다가앉았다 추나 실탄께라오 실탄께라오 어째서 이런당가잉 해설 눈을 흘기며 허벅지를 더듬거리는 영훈 선생님 손을 과감하게 뿌리쳤다 유영훈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란께 나가잉 좋게 해줄 것이고만잉 해설 그는 추나의 생각과는 달리 커다란 손을 반바지 속으로 깊이 집어넣었다 다훈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잉 이러다가 큰일 나겄구만잉 해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어서 안절부절 못했다 유영훈 선생님 야 인자본께 추나가 다 커서 시집가도 되겄다잉 만져본께 가슴이 탱탱하게 여물었당께 해설 유영훈 선생님이 어린 제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는 사이에 적개심이 일어났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당장 선생님에게 덤벼들어서 주먹으로 면상을 갈기고 싶어졌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언감생심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추나 선생님도 참 그만 놀리랑께요 해설 그녀는 피식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먼지를 탈탈 털었다 다운 변성기에 접어든 열한살이어서인지 간혹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신체적으로도 성장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른스러워졌다 이 추나를 이 추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영훈 선생님 행동에 질투가 났다 이영훈 선생님 추나야 추나야 오해하지 말아라잉 허물없어서 해본 것이란께 해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추나 치 누가 그런지 모른당가잉 그랑께 장난을 쳐도 받아주었제잉 해설 그녀는 멋쩍은 얼굴로 다운을 쳐다보았다 다운 그랑께 말이엉 선생님은 장난이 너무 심하다잉 해설 추나말에 동조하느라 맞장구를 쳤다 영훈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홉살 추나의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짖굳게 구는 일은 3학년 때 가을 운동의 연습에서 생긴 일이었다 친구 아빠 제 정순 내가 인인에 갈 때마다 인이 아빠는 나를 딸의 친구라고 아주 반가워 했다 인이 아빠는 내게 그림 그리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예뻐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인이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이가 부러웠다 엄마는 내게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왜 아빠가 없는지 모른다 우리 집에는 엄마의 결혼사진도 없다 어디 갔다 왔니 인이가 저희 집에 가자고 해서 금방 갔다 오려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하고 가야지 미안해 엄마 그런데 인이 아빠가 이거 주었어 예쁘죠 그러게 참 예쁘다 너하고 똑같은데 인이 아빠가 복각 인형을 주었는데 어쩌면 내 얼굴과 똑같다 똑같다 나는 애할아버지와 애할머니와 살았다 엄마는 방학이 되면 나를 만나러 왔다 엄마가 할머니 집에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옷도 사오지만 내게 줄 선물을 더 많이 사왔다 옷도 사오고 장난감도 사왔다 나는 선물 사오는 엄마를 기다렸다 할머니 집에는 엄마가 그린 그림이 많이 있다 엄마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다 엄마는 할머니 집에 오면 그림방에 들어가 이재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엄마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내가 밖에서 놀다 와서 보니 엄마 신발이 현관에 있어 너무 좋아 뛰어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방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시집을 가야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래 내가 죽고 나면 난이는 어떻게 할 거니 애비 없는 자식으로 저렇게 그냥 둘 거야 또 그 소리야 시집까지 앉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난이와 같이 살 거야 자식 자식 만들어놓고 모른 척 하는 놈 보라고 잘 살아야지 이제 그만 해요 나는 난이만 보면 미안해서 미치겠어 나는 왜 아빠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대답하기 싫어할 것 같아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인인에 가면 인인은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인인 아빠는 인인이와 친구처럼 놀아주는 것을 보면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인이가 부러웠지만 나는 내 아빠가 아니라서 인이처럼 인인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다 인인 아빠도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다 인인의 집에 가면 그 집에도 그림이 온 집안을 차지했다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각이 있고 다른 작품들도 많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것들도 많았다 인인에 가면 볼 것들이 많아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다 해주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들은 아빠가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 나는 애갓집과 엄마만 했다 할머니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친할머니라고 하면서 아빠의 엄마라고 했다 나는 애할머니는 있어도 친할머니는 없다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궁금하지만 참았다 나는 애할머니 댁에 살다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살게 되었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전학하고 인희와 친구가 되었다 아빠 있는 인희가 부러웠지만 인희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 나는 아빠가 없고 인희는 엄마가 옆에 없었다 세상은 다 좋은 것만 가질 수 없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잘생기고 멋진 인희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인희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나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어 인희 아빠가 인희와 놀아주는 것을 보면 부러워서 그랬어 그렇지만 인희는 엄마가 아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냥 한 소리야 미안해요 엄마 엄마는 울 것만 같은 얼굴에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엄마는 곤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않았다 내가 괜한 소리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없을 때 엄마의 작품 방에서 보자기로 꼭꼭 사놓은 오래된 상자 같은 것을 봤다 그것은 할머니네 집에 있던 것이었다 도둑질 도둑질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보자기를 끄르고 상자를 열었다 엄마에게 허락받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거기에 그림이 나오고 편지 봉투가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우리의 지난 날을 잊으려고 해도 죽어도 잊어지지 않네요 우리는 이렇게 끝내야만 하나요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와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계획했나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가 맺어준 인연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아기를 버리라고요 나는 아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기는 나와 당신의 아기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우리 아기와 같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손이 떨려서 덮을 수가 없었다 불쌍한 엄마 엄마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그림을 봤다 남자의 그림은 이니아빠 사진이 나왔다 이니아빠와 엄마가 둘이 웃으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나왔다 작품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군요 결국 왠지 모르게 뱅뱅이와 뱅뱅이와 책을 에필로그는 작품을 낭독한 후 생각나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말하는 코너입니다 제 생각이 제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뱅뱅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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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이와